멀티레이블의 위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하이브 이목표 주가를 33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하이브, 본격적으로 달린다입니다. 하이브가 도입한 멀티레이블 제재가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레이블은 본사인 하이브 산하의 다양한 제작사, 다시 말해 레이블을 만들고 각 레이블이 저마다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앨범을 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는 다양한 레이블이 보유한 아티스트를 통해 국내외 팬덤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음반 판매와 오프라인 공연 등에서도 실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입대로 인한 BTS의 활동 공백에도 하이브의 이익규모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세계 팬들의 커뮤니티인 위버스의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브가 위버스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SM 소속 아티스트들도 위버스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는 위버스의 이용자 증대와 플랫폼 가치 제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익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멀티레이블을 통한 성과 확대와 위버스의 본격적인 수익화 등을 반영해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33만원으로 상향하고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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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